대박, 이거 뭐지? 옥수수죽 대박이에요, 진짜. 이거 뭐지? 단단하면서. 이게 어떻게 옥수수로 이렇게 되겠지? 이게 왜 이래? 이게 진짜 옥수수죽에 가깝게 만든 건데요. 강냉이 좀 아뇨, 강냉이? 맞습니다. 쉽게 말하면 강냉이 죽이고요. 초당 옥수수 사용해서 단맛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아니, 초당 옥수 자체가 달긴 해요. 근데 이 달달함을 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. 아니, 근데 제 아기가 지금 15개월인데 한동안 이유식을 잘 먹다가 이유식 정체기가 오고, 거북이 이런 게 오는데 그럴 때 이거를 아기한테 해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지 않을까. 범진이가 또 옥수수 잘 먹는다 했잖아요. 이건 또 범진이거든요, 아기들 거. 진짜 갈비 뜯듯이 이렇게. 우리가 먹어본 오늘 이 요리들.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알토란 클래스에서 알려드립니다.